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이 금요일 오후예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금요일 정도 되면 약간의 뭔가 먹고 싶기도 하고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후에 약간 어떤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점심 때 저희가 고기를 먹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또 우연이지만 오늘 저희 친정아만 생신이다 보니까 또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. 그런데 또 뭘 먹어야 될까요? 또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. 워낙 저희가 고기파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자몽 주스를 만들려고 해요. 그런데 이번에 이 블렌더의 특징이 뭐냐면 휴대용 블렌더 어반 맥스라고 해요. 그런데 어반이라는 뜻이 도시적인 되게 세련된 그런 뜻입니다. 저희가 초고속 블렌더도 있지만 항상 이제 큰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작은 것도 필요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요즘은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혼자 이제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점심 때 아니면 저녁 때 간편하게 단백질 드실 때 그렇죠?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를 드시고 싶은데 식이섬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그냥 먹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거 특징은 뭐냐면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리브가 4개로 돼 있습니다. 이걸 갈비뼈라고 하죠? 이게 이제 재료를 부숴주고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뚜껑에 보시면 칼날이 보시면 블렌딩을 최적화 되게끔 정말 순식간에 40초 만에 주스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칼날이 지금 돼 있고요. 그리고 이거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한 번 충전을 이쪽에 보시면 충전 여기 조금 전에 저희가 했습니다. 충전을 한 번 하잖아요. 그럼 이 10번까지 주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빨갛게 돼 있는 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뚜껑을 열 때 이렇게 살짝 눌러서 여시는 거고요. 그리고 작동은 어떻게 하냐. 여기 충전하는 데 바로 앞에 보시면 약간 어묵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두 번 따닥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40초 만에 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손을 씻었고요. 여기다가 보시면 토마토하고 자몽하고 제가 자몽 주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지방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자몽을 이렇게 오늘 주스를 만들어 갈 거예요.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달콤하고 또 사도 잘 되게끔 파인애플이 필수죠. 그래서 파인애플하고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한 번 넣어볼 겁니다.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뭐냐. 간편해서 좋고요. 40초 만에 주스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.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물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. 물은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알칼리수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스를 할 때처럼 무조건 넣습니다. 항상 건강을 위해서. 그리고 너무 쉬운 게 뭐냐면 뚜껑을 딱 닫아주신 다음에 어느 만큼 완벽하게 닫혀졌나 아시냐면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눈금이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딱 맞물리면 다 되는 건데 말씀드렸죠. 이거를 딱 따닥한 다음에 두 번 딱 하고 나서 그리고 한 번 흔들어서 딱 뒤집어 놓으면 40초 만에 제가 한 번 흔들어서 제가 따닥을 한 번을 좀 살짝 했나 봐요. 딱딱한 다음에 흔들어서 이렇게 빵도 하면 끝입니다.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. 그래서 40초 만에 정말 맛있는 주스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나중에 과일 남았을 때 또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먹어야 되지만 못 먹을 때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게 또 당근하고 사과를 하셔도 되고요. 토마토 주스 하시면 너무 좋고요. 그래서 하나는 집안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40초가 딱 끝났습니다. 제가 이제 딱 끝났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지금 자몽 주스거든요. 전혀 의무감이 없죠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회사를 가져간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? 이거를 빼신 다음에 이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서 휴대할 때 출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회사에 가셔서 이걸 드시는 거죠. 그리고 저는 또 회사에다 그냥 이걸 하나를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집에 하나, 회사에 하나 있으면 정말 건강한 우리가 식이섬유도 먹고 주스도 먹고 100% 생활주스 내가 직접 만든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얼마예요? 99,000원인데 여러분들 이 금가는 8만 190원입니다. 그죠? 그래서 하나 있으시면 오랫동안 쓰시겠죠?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주스 만들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